네 안녕하세요 폴롤루입니다 폴롤루입니다 오늘은 요게 워치 요카이 워치라고 불리기로 한데 요게 워치 지바냥 이게 좀 눈이 뭐 그런 좀 귀여운 모습 뭐 땀날 모습이랑 그냥 평범한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화면이 좀 안 좋은게 아니라 좀 약간 평소랑은 비슷하죠 그런데 저가 지금 셀카랜드를 렌즈를 끼우고 있어요 그래서 자 보시죠 여기까지나 된답니다 아 저 캔코너 성능같아요 캔코너 성능 네 이거 문방구에서 2000 주고 구입을 했고요 피규어 프린팅이 이건 그나마 낫긴 난데요 아우 불빛 때문에 잘 안보이나 예 이제 조립을 해볼게요 조립해볼게요 아이고 저 목소리가 이상하죠 목소리가 이상하죠 네 목소리가 안이상합니다 아우 뭐 약간 이상한데 변성기가 올 때가 다 됐나봐요 이상하네 목소리가 이상하네 목소리가 아우 변성기다 아우 짜증나 변성기 오면 이상하던데 아이씨 이거 뭐 안 끼워줘 석이의 먹방교실도 많이 구독을 해주시고 vj준수도 많이 구독을 해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손 끼우고 편집 일단 편집 좀 할게요 네 다 끼웠습니다 다 끼웠습니다 아우 이제 머리 끼워주시고요 머리 아 진짜 저 목소리 이상해가지고 진짜 양해 부탁드릴게요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 이게 음식인가요? 이거 레고 아니까? 왜 안 끼워지지? 안 끼워져요 이렇게 해주시고 컵을 끼워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폴롤롤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주겠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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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주orton 안주 Soo 안주 주소